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은 로블록스 은행 탈출을 해볼거예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 TV에서 오 타운의 새로운 은행이 열었나봐요 그렇다는 건 내가 출동해야겠군 당장 준비해서 가는거야 오 뭐야 저는 옷 안 입혀주시면 이렇게 교복 입고 가야되나요? 들키지 않을까요? 어쨌든 임무를 받았으니까 은행으로 가볼게요 저희 같이 동료인가요? 길을 알려주세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되겠지? 일단 은행에 가야될 것 같아요 여기로 오이 빨랫줄을 타고 가는거야 이게 어디야 가보자 이 밑으로 내려가는걸까요? 오 됐다 아 저기 TV에서 나왔던 은행이 바로 앞에 있어요 저기 은행이 제가 일할 곳이군요 작업복이 갖춰져있진 않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들어가자 그냥 들어가면 되나? 오 동료들이 있다 그렇군 문을 다 부숴놨군 내가 꼭 성공할게 오 이 빨간건 밟으면 안되겠지? 오 점프 우와 이 안쪽엔 오 로복스가 상당한데요 다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거야 못 들고 나가는거 아냐? 너무 무거워서 하지만 잘 챙겨가볼게 여기 환풍구를 통해 오 이 미로 어디야 다 막혀있잖아 어디입니까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너도 엄청 헤매는구나 이 몇바퀴를 도는거야 어디야? 길이 어디에 있는거냐구 오른쪽 벽만 따라가면 길이 나온다고? 오 좋아좋아좋아 찾았다 못나올뻔 여기 레이저는 어이쿠 조심해야지 왼쪽으로 들어가는거겠지? 오 아니 다들 이게 뭐야 친구디? 우리 동료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오 여기 어디야 여기는 문서같은게 있군요 오 조심히 점프해서 오 바닥이 다 돈으로 되있어 엄청 좋은 곳이군 여기 올라가서 정말 커다란 은행이 생겼나봐요 여긴 안으로 오 빨라지나보다 편안하군 오 이 친구야 조심해 점프 온 사다리처럼 올라갈 수 있어요 영차영차 앞에 또 문이 있다 열려라 오 레이저를 피해서 오 오 근데 얇은데 생각보다 괜찮다 아주 떨어질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기다렸다가 갈고리였구나 요거 문 열고 가는게 아니라 아 여기 벽을 뚫고 오 오 가자 너 왔다갔다 되게 잘한다 다시 밖으로 나온건가 여기 엄청 뿌옇는데 위쪽으로 올라왔나봐요 요거 줄을 잡고 영차영차 함께 가자구 오 우리 동료가 잡아줬어 오 고마워 하하 뭔가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안 어울리는데 다음부터는 오 옷을 잘 갖춰 입고 올게 점프 오 좋아 안으로 다시 은행 안으로 들어왔나봐요 이게 뭐가 있다 오 저걸 열어야 한대요 오 뭐야 친구는 벌써 연건가 어떻게 하는거지 오 오 나 또 들어갈 수 있는건가 뭐야 문이 닫혔잖아 하하 내가 다시 해야되는거구나 이게 뭐지 여기에 아 폭탄을 설치하고 오 이거 터지나 나 여기 있어야되나 아닌가 이거 눌러야지 떠지는건가 오 오 오 됐다 열렸다 문이 열렸다 오 금고에 문이 열리니까 오 여기 금 이 골드바 좋은데 골드바를 가져갈 수 있어요 다 가져가야지 이거 엄청 무거울텐데 이정도면 열개나 가져간다구요 일단 다 챙겨 주는건 다 가져가야지 들고 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지만 그래 오오 어디까지 올라가야되지 오 금고가 상당히 크네요 이건 가져가야되는건가 내가 여기서 오오 이렇게 오 다들 잘 챙기고 있지 얘들아 힘내라고 마지막 열개 좋아 이제 나가면 되겠지 골드바까지 챙겼으니까 조심해서 오 이쪽으로 화살표가 있다 이거 뭐지 그냥 뛰어 아 움직이는거구나 점프 이 정도는 아 문을 열어 사다리를 타고 오 밖이다 오 헬기가 감시하고 있는건가 조심해야겠다 오오 점프 감시망을 피해 도망쳐야해요 여기도 닿으면 안되겠지 점프 이제 거의 다 와가는거 같은데 요 밑으로 다시 오오 레이저다 어 여긴 사무실인가봐요 여기저기 엄청나게 보완을 해놨군 하지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CCTV도 있어요 오오 이렇게 꿀을 파놨다니 다들 로블록스에 있는 지하에 이렇게 뼈들이 묻혀있어 용암이 흐르고 이건 약간 캬라멜 같다 이 앞쪽으로 가는거야 뭔가 빤딱빤딱한데 그래도 떨어지면 바로 캐고닥이니까 조심하라구 오오 여기만 통과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거야 아직 더 많이 남았나요? 여기서 점프 이 정도는 문제없지 어 왜 동료들이 보이지 않지 아까 많이 있었는데 다들 어디 간거야 앞에서 나간거야 여기 오오 그대로 떨어지면 안되겠지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길이 있을까요? 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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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무서웠어 폭포처럼 떨어지다니 여기 점프 점프 좋아 이제 나갈 수 있어 엘리베이터 타고 하나보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난 희망 탈출이다 오 아직 아니네 저거 레이저 피해서 가면 되는건가? 아 공처럼 벽 옆에 숨나보다 어디까지 달릴 수 있지? 한번 쉬었다 가야되나? 그래 있으면 괜찮겠지? 오오 지나가자마자 달리는거야 마지막 문이 아닐까요? 오오오 조금만 더 숨내라구 드디어 밖인가요? 아니네 갈라면 좀 멀었나? 요정도는 갈 수 있지 움직이지 않는 레이저 화장실이다 화장실로? 여길로? 오 하 이거 설마 또 하수도로 내려봐야하는건가? 여기 구멍도 안나있는데? 오 여긴 어디야 뭐가 필요한거 같아요 탈출을 하려면 일단 화살표 쪽으로 아 버튼을 누르고 망치를 챙겨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면 되겠죠? 이거 어떻게 가져가지? 됐다 망치 너무 귀엽게 생긴거 아니야? 오 저기 배가 오나봐요 그러면 저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면 되겠죠? 내 배는 언제 오나요?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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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저기서 망치를 챙겨오라고 오 저거 닫고 오 넘어가서 좋아 여기 오 벽을 부수고 여기 또 길이 있었군요 가는거야 생각보다 오 탈출하기가 쉽지 않네요 마지막 레이저 오 이거 언제 지나갈 수 있지? 한쪽으로 지나갈 수 있겠죠? 오 바닥은 밟아도 된다 바닥 하늘색도 밟지 않고 점프하긴 너무 어렵고 오 그래 기다렸다가 가는거야 이 사다리만 올라가면 바뀌겠지? 오 어디야? 오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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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행을 빠져나왔어요 오 저기 제가 가져온 로복스들이 엄청나군 오 은행 탈출도 성공입니다 랄라티비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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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